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대한 추가 캐피털콜에 나섭니다. 정부는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, 이 같은 추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는 3조 원 규모로 진행한 채권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기업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